안녕하세요. 휴민입니다. 되게 많아서 요즘엔 정말 다 잘하시고 되게 예쁘시고 그렇더라고요. 최근에 청아씨가 여자 솔로로 활동 중이신데 되게 너무 무대도 잘하시고 에너지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청아씨도 너무 좋고요. 그리고 요즘에 또 아이들 여자 걸그룹 분들이 계신데 무대에서 또 퍼포먼스 하는 모습이 되게 신선하고 되게 멋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들도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.